이번 강의는 VS 코드에서 사용하기 좋은 단축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했었죠? 몇 년 전에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이번에는 그것을 포함해가지고 좀 더 업그레이드, 더 사용하기 좋은 단축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Ctrl-K를 누른 다음에 잠깐 기다렸다 S를 누르면 기본 설정된 단축키가 나옵니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으니까 이거를 다 쓰기는 힘들겠죠? 다 쓰기는 힘들고 단축키를 따로 공부를 하면은 그것조차 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몇 가지 안 쓰는데 그걸 알려드릴게요. 자, 가장 많이 쓰는 거. 역시 복사 붙여넣기죠? 복사 붙여넣기는 우리가 요렇게 선택을 해서 뭐 Ctrl-C를 눌러서 복사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 뭐 이 부분을 복사한다고 했을 때 그냥 이 줄을 지금 선택을 안 한 상태로 Ctrl-C를 누르고 Ctrl-V를 해도 복사가 됩니다. 그 줄이. 만약에 선택을 하고 복사를 하고 지금 뭐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은 당연히 선택한 부분만 복사가 되겠죠? 그리고 아무 선택을 하지 않은 채로 Ctrl-X를 누르면 잘라냅니다. 잘라낸 건데 붙여넣기 하면 당연히 붙여넣어져요. 이건 잘라낸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다른 줄을 선택하고 보여드릴게요. Ctrl-Shift-K를 누르면 자, 아예 삭제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삭제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Ctrl-V를 누르면 방금 삭제된 부분이 붙여넣기 된 게 아니라 아까 복사했던 게 붙여넣기가 되죠? Ctrl-Shift-K를 누르면 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지울 수도 있잖아요. 저도 거의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런 단축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역시 많이 쓰는 거. 찾기. Ctrl-F를 누르면 찾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 Get을 찾는다 하면은 한 개가 나왔다고 나오죠. 여기 체크한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Get은 정말 한 개 있어서 하나만 나온 거예요. 여기 마우스 올려면 대소문자 구분. 대문자, 소문자를 확실하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대문자로 했을 때 지금은 하나가 있다고 나오는데 이거를 눌러주면은 결과가 없음이에요. 그리고 또 단어 단위로 하는 거는 만약에 내가 G2만 치면은 지금 G2가 들어간 게 많으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단어 단위로 하면은 정확하게 그 단어가 되어 있는 거라서 결과가 없는 걸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Ctrl-H, 이건 바꾸기입니다. 지금 뭔가 선택을 하고 Ctrl-H 눌렀으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뭐 바꾸기 해서 아무거나 일단 그냥 이렇게 하고 이거는 하나만 바꾸고 이거는 모두 바꾸고 자, 하나 바꿔줬죠? 그러면은 지금 화면에 있는 게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은근 많이 쓰는 건데요. 자, 일단 일부러 에러를 내볼게요. 이렇게 일부러 바꾸고 실행을 시켜봅니다. 실행을 시키면 자, 뭔가 에러가 났어요. 이게 12번째 줄에서 에러가 났다고 나오죠? 지금 이거는 12번째 줄이니까 뭐 바로 보이긴 하는데 이거 몇백줄, 몇천줄짜리면은 찾으려면은 스크롤을 한참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Ctrl-G를 누르고 어디로 이동할지 행을 입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여기 있다가 12 입력하면은 바로 넘어갔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0하면은 30번째 줄로 바로 가고 아주 편리한 기능이에요. 그 다음 보여드릴 거는 자, 일단 이 프린트라고 했을 때 Ctrl-D를 누르면 같은 단어를 찾습니다. 같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면은 맨 처음에는 그 단어, 지금은 보시면은 이렇게는 클릭만 해놓은 상태예요. Ctrl-D를 누르면은 지금 프린트 그 다음 또 누르면은 그 다음 프린트 누를 때마다 다음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선택을 하려면은 Ctrl-F-E를 눌러주면은 전부 선택이 됐습니다. 전부 선택이 된 상태니까 이걸 만약에 뭐 인풋으로 바꾼다 치면은 이렇게 바꾸면 다 바뀌었죠.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방금 보여드린 거랑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거 Ctrl-Shift-L을 눌러주면은 자, 이렇게 같이 선택이 돼가지고 동시에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방금 선택이 된 거예요. 이제 셀렉트가 그리고 Alt-Shift-L을 누른 채로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지금 이렇게 빈줄만 클릭을 했는데 빈줄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도 클릭을 해주면 다 선택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넣고 싶은 거를 동시에 넣을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Ctrl-Alt-L을 누른 채로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지금 보세요. 저는 아래를 누르고 있거든요. 아래로 커서가 계속 들어가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위로 하면은 당연히 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쓰기 좋은 것 중에 하나 Ctrl-L을 누른 채로 방향키를 눌러보면 자, 마우스 커서는 그대로 있어요. 지금 여기 저 보면은 여기 셋째 번째 세 번째 빈줄에 넣어놓을게요. 있는 채로 Ctrl-L 누르고 방향키를 누르면은 스크롤만 이동을 합니다. 스크롤만 이동을 하는데 마우스 커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이런 거 Alt-L을 누른 채로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위아래 하면은 요거를 이동시키는 거야. 그 줄을 또 Shift-L을 누른 채로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자, 여러 줄 동시 선택입니다. 이거는 다른 데서도 많이 쓰이죠. 그리고 빈줄 삽입할 때 또 이렇게 끝에 놓고 엔터를 누르면 되잖아요. 이거 말고 이게 있어요. Ctrl-L 누른 채로 엔터를 눌러도 되는데 자, 뭐가 차이가 나느냐 마우스 커서 만약에 중간에 있어요. 이 상황에서 그냥 엔터를 누르면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하지만 Ctrl-L 누른 채로 엔터를 누르면 보세요. 중간에 있었는데도 아래 빈줄이 이렇게 생기죠. 그리고 Ctrl-Shift-Enter를 누르면 위에 줄이 생깁니다. 강의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뭐 이렇게 다 잘 안 써요. 알고 있다고 다 쓰는 건 아니고 매번 다 기억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 이거는 또 편리한 것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프린트 이렇게 입력을 P만 입력을 해도 뭐 프린트 뭐 뭐를 쓸 수 있는지가 쭉 나오잖아요. 이때 우리가 만약에 여기 상황에서 이렇게 지웠어요. 어떻게 하다가 뭐 실수든 의도한 거든 지우면은 안 나오잖아요. 이때는 Ctrl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방금 보였던 게 나옵니다. 이거 트리거 제한이라고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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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은 뭘 입력하는지 이렇게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제 ESC 눌러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Ctrl Shift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 힌트가 다시 나옵니다. 아 그리고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 반복문 반복문은 이게 영역이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뭐 이제 VS VS VS코드 뭐 이런 데서는 쉽게 접고 펼 수가 있는데 이거를 Ctrl Shift 하고 대괄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눌러보시면은 저보다 펼다를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영역을 그리고 굉장히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Ctrl B를 누르면 자 여기 옆에 탐색기가 열립니다. 그리고 Ctrl J를 눌러주면은 또 이렇게 터미널 아래 창이 열려요. 출력으로 넘어갔어요. 출력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Ctrl J Ctrl J를 다시 눌렀다 하면은 출력이 나오죠. 아까 출력 들어갔던 대로 이게 이 아래 패널을 여는 방법은 Ctrl J 말고도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다시 출력으로 가볼게요. 출력으로 가면 Ctrl J 아까 본 것처럼 출력이 나오는데 닫고 숫자 1번 키 옆에 보면은 이렇게 물결이랑 또 뭐 이 뭔가 점이 있죠. 이거는 백틱이라고 불리는 기호인데 이 키를 같이 눌러주면은 Ctrl 지금 백틱이랑 물결이 있는 거 눌러주면 아까 분명히 출력에서 닫았는데 터미널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Ctrl J 뭐 아니면 컨트롤 백틱 둘 중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작업을 하다 보면은 가끔 이제 창을 새로 열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분할 뿐만이 아니라 때는 여기 새 창 있잖아요. Ctrl Shift N 이렇게 하면은 아예 새 창이 띄어지죠. 뭐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신다거나 할 때 쓰기 좋은데 지금 이거는 빈 새 창이 열리는 거 아무것도 없는 내가 작업하고 있는 창을 열고 싶다 하면은 Ctrl K 를 누른 다음에 잠깐 기다렸다가 O 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Ctrl K 누르고 O 를 눌러주시면은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창이 아예 새로 열려요. 저는 이제 또 모니터를 보조 모니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는 기능입니다. 창 닫는 거는 보통 다른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Ctrl W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열려있는 탭이 닫히고요. 그리고 우리 키보드에서는 이제 원 표시 있죠. 원 표시, 백스페이스 아래 그거를 Ctrl K 랑 같이 눌러주면은 이렇게 편집기를 나누게 됩니다. 눌러주면은 계속 나눠요. 닫는 건 다시 Ctrl W고요. 그리고 일단 세 개를 열어볼게요. 세 개를 열어봐서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세 번째 창에 클릭을 하고 입력을 하면은 입력이 되죠. 그런데 이 초점을 맞추는 게 Ctrl 1 자, 위에를 잘 보세요. 2 지금 제가 2번 눌렀어요. Ctrl 3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지금은 다 같은 파일이라가지고 그런데 다른 파일들 열어놨을 때 우리가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넘길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숫자만 1, 2, 3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거 이거 저는 많이 쓰는 건데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헤더 값이 있죠. 지금 이 코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코드는 중요한 게 아닌데 예시니까 헤더 값이 길어서 옆으로 쭉 길게 돼 있어요. 이거는 Alt하고 Z를 눌러주시면은 한 줄로 나옵니다. 옆으로 넘어가지 스크롤 생기지 않고 하지만은 어쨌든 이게 5번 라인인 거는 그대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 Alt, Z 눌러주시면은 그냥 길게 나오고 그 다음 자, 하나하고 Alt랑 Shift를 누르고 방향키를 위아래로 눌러보세요. 복사가 됩니다. 위로 누르면 위로 복사 아래로 누르면 아래로 복사 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 저는 많이 안 쓰는데 가끔 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꽤 편리한 기능 일단 이렇게 지정을 해볼게요. 안모대나 그 다음에 Ctrl, Shift, R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추출이라고 뭐가 나오죠? 눌러보면은 자, 함수가 되었어요. 함수 이름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입력을 하면 되고요. 지정한 부분은 함수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함수를 사용까지 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리고 가끔 모르시는 분들 계시던데 주석 처리 선택하는 데서 Ctrl, Slash 하면 주석 처리 됩니다. 다시 Ctrl, Slash 하면은 주석이 풀어지고요. 그리고 들여쓰기 들여쓰기도 선택된 상태에서 Ctrl, 대괄 이렇게 좌우 하면은 들여쓰기 되고 들여쓰기 풀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번에 제가 준비한 VS 코드 단축키였고요. 만약에 또 더 아, 이거는 꼭 쓰면은 좋은데 빼먹었구나 싶은 게 있으면은 제가 뭐 댓글창이나 아니면은 블로그에라도 또 추가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